아아아 아아아아 제가 저번에 안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가지고 컴퓨터 기부 및 재능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걸 왜 갔다 왔냐? 갑자기 뜬금없이 왜 굳이 안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그걸 하고 왔고 왜 그걸 하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6월쯤이었나? 전화가 한 통이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왔냐면 00231님이라는 제가 예전에 배틀그라운드 대회 세계대회 거기 나갔었던 멤버 중에 한 명 그분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항상 기부를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제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컴퓨터를 기부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제가 컴퓨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눈쟁이님이 컴퓨터 맞추는 거를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펙 같은 걸 맞춰주셨으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해보고 거기 가서도 이제 제가 물어봤었는데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 한 부부 가정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고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부라고 하니까 기부를 한다고? 내가 이때까지 기부를 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왕 하는 거면 그냥 조금 더 파일을 키워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 시스템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버 시스템에 연락을 해서 여기 기부를 하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컴퓨터를 총 다섯 대 풀 세트 노트북 한 대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오버 시스템을 끌어들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뒤에 나올 영상을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죠? 디스 이씨 오버 시스템 네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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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시스템이고요 네 컴퓨터 복품을 지금 다 구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왜 왔죠? 조립하려고 하셨죠 컴퓨터가 다섯 대인데 다섯 대는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아뇨아뇨아뇨 다섯 대는 다 하셔야 돼요 아뇨아뇨 저를 못 갑니다 아뇨 오늘 일일 노동자로 지금 오셨습니다 아뇨 재능 기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조립을 다 하셔야 돼요 모니터 검수까지 완벽히 뜨네요 비디오도 직접 설치하시고 컴퓨터를 아스터때를 오버 시스템에 주문을 했는데 원래는 두 대를 저랑 이사밀님이랑 같이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밀님은 지금 스케줄 때문에 바빠가지고 저 혼자만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한 대만 할 거예요 네 네 컴퓨터 부품은 전부 다 저희가 구매를 한 게 아니고 파워 헤드셋 스피커 그리고 케이스 이렇게 네 개는 앱코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SSD랑 램이랑 키보드 마우스 이 세 개는 파인 인포메이션 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은 거고 그 모든 부품을 다 지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부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밀님하고 저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CPU하고 네임보드 그리고 모니터 노트북 그리고 윈도우까지 는 저희가 이제 사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모니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소 컴퓨터 풀 세트로 준비했어요 키마 스피커 헤드셋 컴퓨터 윈도우 모니터 이렇게 여기 컴퓨터 맞춰드리는 게 이제 게임 컴퓨터를 맞추는 게 아니고 원격 강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인터넷 검색 문서 작업 이제 학생분들한테 필요한 진짜 그 정도 수준의 컴퓨터가 필요해서 일단 그래픽카드는 안 들어갔어요 내장 극화죠 정확히는 CPU에 들어있는 내장 극화를 사용할 거고 CPU는 인텔의 i7 i7? 아니죠 i3 너무 입에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항상 쓰던 거라 하하 i3 10,100 근데 옛날 i3가 아니에요 요즘 i3는 4코어 8스레드입니다 옛날 7세대 때 i7 개들이랑 동급 수준이네요 4코어 8스레드라서 솔직히 뭐 문서 작업 크롬 막 많이 켜놔도 전혀 래가 안걸리게 딱 할 수 있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보드 그리고 보드는 MSI H410M A프로 제일 저렴한 거 메모리는 클레브에 디젤 포 2666 8기가 하나 8기가 하나로 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나 뭐 확장성 그쵸 그쵸 확장성 나중에 하다가 부족해가지고 8기가 하나 더 달아가서 16기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게임하는 데는 듀얼 채널을 필수지만 이게 게임컴이 아니기 때문에 듀얼 채널 맞추나 안 맞추나 엄청나게 맞추나 그런 끈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SSD는 클레브에 네오 N400 파워는 에코의 세틀러 500W 케이스는 뭐죠? 에코의 배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또 조립 초보 또 문쟁이들 또 빨리 다 하나 더 했어요 디쿨 한번 달아주세요 아 디쿨 또 다른 방법이 에? 디쿨이 뭐 다른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죠 일단은 인텔 글자가 안 뒤집히면서 이 케이블을 기가 막히게 빼더라고요 아 깔끔하게 아 아 아 아 너무 많다 기가 막히네요 뒤에 얼짱 나오지 아 안녕하세요 타시죠 아 못 타 아 아 아 아 아 네 그냥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차비 여기부터 다 오 저게 앞에 본체 두 대가 남았어요 고마워 대신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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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마탈이 파일이다 다음 대로 다음 대로 다음 대로 그럼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방에 한 대씩 오케이 그러면 할까요? 시작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네 네 네 절 찍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방 설치했고요 여기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네 없어요 지뢰찾기 못해요 깔아야 돼요 지뢰찾기 지뢰찾기 대신 롤을 롤 돌아가나? 롤 돌아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테스트 잘 돌아가니 테스트 인터넷 되는 줄 알겠어 테스트 아니야 아니야 인터넷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테스트하려면 보호부하를 줘봐야 되거든요 근데 GPU하고 CPU에 둘 다 같은 비슷한 좀 보호부하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뭐다? 역시 롤이다 선생님 랩게임 안 돌리나요? 여기서요? 여기서 롤 잘 못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롤 처음 하지 않아요? 저요 제가 처음하죠 뭔 게임이죠 이거? 뭔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각 조건에서도 역시 선정리는 포기할 수 없는 네 근데 나 그 뭐야 그거 나중에 오버클럭 하는 거 좀 알려줘요 네? 이거 컴퓨터를 근데 보내면은 어찌들이 보내면 해주나? 그런 데가 있을걸요 아마? 찾아보면 그런 데가 있을걸요? 있긴 있을걸요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 해주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찾아보면 일단 얘기 들은 거 같아요 어 단무지 몇 개 없을걸요? 몇 개 없을걸요? 오버클럽을 보내면 해주는 업체에서 몇 번이 없는데 그 이름이 오버 뭔식이었던 거 같은데 아 한번 찾아보면 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진짜로 확인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네 네 나머지 더 설치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전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정상 작동하는지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도 쓸 만한 거 아닌가요? 응 문제 없습니다 이거 60L 맞죠? 75 아닌가요? 근데 인텔 대장 60L 대장 됐던 거 같은데? 나올걸? 어 돼요 어 재능들아 어 그럼 그거 다 설정해야죠 다시 오세요 선생님 75랑 60은 엄청난 차이에요 아 그럼요 무려 25%다 플러스가 된다고요 전혀 다른 모니터가 된다고요 주사율 25% 엄청나죠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지금 60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롤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 인게임에 프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벤치마크를 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게임이잖아요 그쵸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약간 바둑 같은 느낌이에요 네? 수싸움 정치질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제 미래 국회의원이 관련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배워가면 정말 싸움꾼 보세요 프로보로 가겠습니다 3HD 프로 피트 인텔 내장기카 어 근데 이거 뭐 프로보로 해도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요 프로보로 해도 프레임이 좀 나옵니다 뭐 전투할 때때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화면에 전혀 문제없죠 잘 되나요? 네 아 잘 됩니다 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두부가 이름이 뭐죠? 어떤 거요? 아 제 이름이요? 네 이름이요 아니면 제 필명 밝히고 싶은 것 하하하하 본명으로 하겠습니다 본명 네 박희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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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또 짜투리 시간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짧은 이야기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 모습 생각하니까 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개도 잘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